네, 이토록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박강정이 세상 어디에 없겠죠? 자, 왼쪽부터 김희정씨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사랑스러운 박강정의 등장입니다. 중앙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아, 오늘 너무 아름다운 미소로 오른쪽까지도 바라봐 주고 계신 김희정씨입니다. 와우, 브이로 정말 세상 가장 멋진 박강정. 하트도 좀, 네, 왼쪽부터 좀 하트 보여주시겠어요. 왼쪽. 네, 또 중앙도 하트. 아, 보라트가 너무 매력적이고요. 가장 사랑스러운 박강정. 자, 오른쪽도. 네, 하트도 날려 주셨습니다. 네, 김정씨 고맙습니다. 네, 무대 아래에서 점심 대기 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역대급 hears 부터 Nee 임 임 임 임